경찰이 숨진 전 민정수석실 수사관의 휴대폰을 서초경찰서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서둘러 확보한 거 알고 계시죠? 그러자 경찰이 발끈해서 이 휴대폰을 돌려받겠다 하면서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드라마 같은 상황이 나왔습니다. 휴대폰이 뭐길래? 네, 일단은 경찰에서는 신청 단계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죠. 압수수색 영장의 필요성과 상당성, 조목조봉 우리가 소명을 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례적으로 또 검찰도 반려를 신속하게 했습니다. 필요성과 상당성이 적다는 이유로 지금 반려됐다라는 소식이 나와있는데 그 근거로는 물론 발부는 청구해서 법원이 결정하지만 그것마저도 청구도 안 해주겠다 이거네요. 신청은 경찰에서 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중간에 있는 검찰 자체가 청구를 반려한다라는 것을, 기각한다라는 것은 수사기관인 경찰 입장에서는 영장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검찰의 논리는 타사 혐의점이 없다. 결국은 경찰에서 이걸 압수수색을 통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변사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의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적다라는 게 검찰의 반려 이유입니다. 이 상황만 봐도 이제 와서 아는 거지만 이 모든 걸 다 검찰이 결정했죠. 그래서 기소권, 수사권 독점 문제는 있지만 가장 간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수사기관끼리 정보 공유하면 됩니다. 현재는 검찰에서는 경찰도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신뢰하기 어렵고 정보를 다 공유해줄 수 없다라는 게 검찰 입장이어서 앞으로의 갈등 관계는 더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경찰 주장은 이런 거군요. 황운하 총경 등 경찰청장, 지금 대전청장이 우리가 청와대뿐 아니라 경찰도 수사하고 있으니 경찰도 믿지 못하겠다. 그 수사관의 휴대폰을 경찰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우리가 서둘러 압수수색에서 가져왔다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일요일에 고인이 사망합니다. 월요일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져서 오후에 휴대폰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때 검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수색 영장을 치고 가져갔을 뿐이지만 보도는 서초경찰서장이 청와대 인사와 친하다더라 하는 형식의 보도도 일부 깔렸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가져간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경찰은 아까 자신을 가지고 신청했다고 하지만 역신청이라는 참 이례적인 말이 등장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검사가 청구해줘야 나오는 건데 경찰이 몰랐을까요? 저는 경찰은 알았다고 봐요. 반려할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필해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봐라. 검사가 다 쥐고 있다. 이것을 오히려 경찰은 보여주려고 했던 역신청 아닌가 싶은 점도 그래도요. 기본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의 큰 핵심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검사가 일선 경찰에게 아 그 휴대전화 있죠? 네. 형사님 그거 좀 저희 보내주세요 하면 갖고 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기관을 그런데 이걸 압수수색까지 해서 서둘러 뺏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례적이고 그걸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역신청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협조관계에 있는 수사기관 검경끼리 이렇게 서로 영장 발부를 통해서 증거품을 확보하고자 경쟁하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사 지휘를 내리거나 업무 협조를 구해서 서로 공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갈등관계를 지금 악화시키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수사에 있어서 서로 수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논란도 있지만 검경 갈등이 뿌리 깊게 지금 자리 잡고 있고 그게 표출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현상을 가지고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오히려 그 수사관이 강압수사로 또는 별건 수사로 숨진 거 아니냐라고 검찰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서에 증거물로 보관된 특감 단원의 유서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사인 이름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검찰이 두렵지 않다면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벌이면서까지 증거를 독점하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경합수단을 꾸려서 모든 증거와 수사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검찰은 가져간 휴대폰 못 열고 있다고요? 비밀번호 때문에? 네, 특정 휴대전화, 아이폰입니다. 보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안이 철저하다고 알려지고 있죠. 결국은 포렌식을 통해서 보려고 하더라도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서는 6자리 비밀번호로 알려지고 있는데 잠금장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560번을 넘게 암호를 대입해야지만 열 수 있는데 이 보통은 10번 이상 입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데이터가 삭제되게 삭제되게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잠겨버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암호를 푸는 문제부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암호를 풀어야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은 지금 개인정보 문제로 애플사에 협조를 구해야 되느냐 애플사는 과거의 전례가 FBI도 밝혀주지 않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암호를 풀지 못해서 사실상 포렌식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은 심지어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인 용의자를 잡아서 그 사람 휴대전화 풀려고 애플사의 팀쿡에게 그때도 물어봤더니 팀쿡이 총기 난사 범인의 폰이었는데요. 이 내용을 들여다봐야 공범 여부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테러의 진상을 밝힐 수 있으니 즉시 좀 열어주시어 했는데 애플은 개인정보가 우선이다. 국가안보보다도 우선이다라고 거절했었고요. 심지어 또 새로운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백도를 좀 설치해달라. 이것도 거절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 보호가 최우선 정책이다라는 게 애플의 입장이라 지금 FBI도 못 풀었기 때문에 잠금 해제가 쉽지 않은 첫 단계 난관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왜 이 휴대전화인가? 왜 이 휴대폰 때문인가? 사실은 최근에 수사에서 거의 대부분의 범죄가 휴대폰 때문에 풀리고 바꿔 말하면 검경이 사건을 푸는 단서도 대부분 휴대전화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기사에서 자주 접하죠. 한 2000년대에 들어서 이게 본격화가 됐는데 2014년에 강서구의 재력과 피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김용식 서울시 의원이 살인범이었는데 서울시 의원이 살인교사였죠? 교사였죠. 살인범 팽 모 씨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찾아내서 혐의를 밝혔습니다. 많은 모든 과학적인 수사 방법을 통하여 살인교사 혐의를 규명하였습니다. 2016년에 일명 원영희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도 친부와 계모가 아이를 살해한 뒤에 스마트폰에서 살인죄 형량, 존속 살해 등을 검색한 기록을 찾아내서 자백을 받았고요. 최근에는 숙명요거 시험지 유출 사건도 보는데요. 가수 정중영 씨의 불법 촬영 동영상 유포 사건도 다 휴대전화에서 고유정 씨의 사건도 전부 휴대전화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의부다들 살해 혐의까지 재판이 시작됐는데 세세한 진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객관적인 관련 증거를 확보 및 분석하여 범행 동기와 방법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부다들 사망 관련해서 새벽에 3월 2일 새벽 4시 때에 그 아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고유정은 자기는 자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고유정의 휴대폰에서 지인의 전화번호 몇 개가 삭제됩니다. 그게 바로 그 의부다들의 친모, 그러니까 사망한 전처의 전화번호라든가 그쪽 집에 지인들의 전화가 삭제됐기 때문에 상당히 가장 최근에 공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검찰 쪽이 또 제시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그러니까 중요한 문자메시지나 SNS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어디서 뭘 검색했는지 네이버에서 뭘 검색했는지 여부조차 다 찾아내버린다는 그러니까 수면유도제를 검색했다든가 치사량이라든가 또는 시신을 유기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 전에 미리 검색을 했다면 상당히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최근에 법정에서 보고 있는 증거가 되죠. 네. 휴대폰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검경이 지금 저렇게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에 LA 무슨 총기난사 사건 때 그때도 아이폰을 못 열어서 못 열었어요. FBI가 이스라엘 정보업체에 의뢰해서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언론이 혹시 검찰이 이스라엘 정보업체에 의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진행 중일 겁니다. 왜냐하면 대검에서도 이미 셀렐브레이 라이트라는 이스라엘 정보보업체에 의뢰한 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지금 암호를 해제할 수 없다면 이 업체를 통해서라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특히 이 업체가 사용하는 방식이 랜드미러링 방식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 국내 기술로 해보고 안 되면 결국은 외부 기술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 증거의 왕이라고 하거든요. CCTV랑 휴대전화가 없으면 수사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실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조속하게 암호가 해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휴대전화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게 정말 궁금한 대목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